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샤자물입니다 오늘 해볼 콘텐츠는 64관 솔직한 붕괴 서드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붕괴 서드를 모르는 사람도 가능할 만큼 솔직한 인게임 출연 캐릭터 위주라고 합니다 남캐요캐 무장인형 포함 근데 제가 붕괴를 못해봤어요 붕괴라는 게임을 잘 몰라요 안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보고 제 이상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4강입니다 그러십니다 아 제가 가운데로 가는 게 좋을까요 흑 제레 불닭마 츤데레와 리타로스 바이세 이름이 이름이 내기 어렵네요 어 근데 이 제레라는 캐릭터는 아까 스타레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이 캐릭터였나 보네 아 일단은 붉은색 블랙 앤 레드 조합 말고 저는 이 색 조합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반 가린 거 별로 취향은 아닌데 옷이 아름다워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큐알해 보이고 얘는 좀 뭔가 숨기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다 비앙카 듀란달 아타지나 와 이름이 엄청 긴데 성검 듀란달 아 SD 캐릭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같은 캐릭터인가 음 얘는 뭔가 정의로워 보이네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의로워 보이고 저기하다 아 린사 5위 사연만은 그냥 어 근데 딱 봐도 사연이 많아 보여 뭔가 이렇게 딱 눈이 반쯤 감긴 게 사연이 많아 보이고 약간 동양풍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월 서다일 케빈 카스라나 어 어 이 캐릭터 뭔가 야 이 검이 되게 음 멋진데 딱 봤을 때 비중은 이 캐릭터가 있어 보여 이 캐릭터는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캐릭터처럼 보여 그래서 이 캐릭터를 하겠습니다 케빈 뭔가 먼지를 들고 다니네 상냥한데 뭔가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아 근데 SD 캐릭터가 이렇게 많아 아 어 그래요 야 여기 굉장히 이쪽은 빌브이 공격적인 포지션을 맡고 있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상당히 돌격대장 느낌의 뭔가 아 저기 하고요 굉장히 쾌활해 보이고 성격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데 이 캐릭터는 뭔가 흑막 느낌의 마음이 넓다고 아 넓다기보다는 마음이 적극적이냐 좀 덜 적극적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나는 약간 요런 캐릭터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약간 흑장미 느낌 음 뭔가 고혹적이면서 뭔가 약간 흑막 느낌의 하지만 외모로 봤을 때 풍기는 이미지는 아 그래도 뭔가 힌트 같은 거를 조금씩 이렇게 탁탁 던져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지는 않아 성격이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테레사 아포칼립스 40대라고? 뭐야 여기는 약간 좀 약간 새침해 보이고 여기는 좀 되게 명랑해 보이는데 이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기다란 음 로봇 팔들이 보이고 이건 뭘까 십자가가 있네 아까 뭔가 성기사단에 뭔가 소속되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음 둘 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음 여기로 하겠습니다 와우 이거는 사막의 뭔가 고양이 스타일인데 이게 옷인가 수영복인가 속옷인가 싶은 느낌 아 아유 아유 제가 좀 가려드려야겠네요 네코다요? 네코라기보다는 뭔가 표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단발보다는 저는 장발을 더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방어력이 높은 의상이라고 근데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게 좀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5성이냐 4성이냐 한다면은 이렇게 5성 캐릭터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뭔가 여기에 좀 주렁주렁 달려있었으면 이 캐릭터가 좀 좀 저기한 캐릭터를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엘리노어 샤니아트 이 캐릭터는 일단 장발이어서 합격 아담의 엘프 엘리 아 이 NPC 이거 누구죠? NPC인데 살짝 조금 신경을 써주는 NPC 같은 느낌이야 근데 뭔가 메인급으로는 보이지 않아 메인급 같지는 않고 뭔가 아까 그 남자 캐릭터의 보좌 캐릭터로 약간 그런 주인공이라고요? 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어떤 에피소드의 한화의 주인공일 수는 있겠지 디테일을 좀 많이 넣어주긴 했는데 근데 헤어스타일이 너무 단조롭게 생겼는데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어 근데 아 약간 좀 심심하다 SD 캐릭터는 빼자 아 SD는 빼 앰버? 어 은발 좋은데? 근데 인간이 아닌가봐요 로봇인가봐 아 뭔가 딱 표정이 뭔가 배신당한 표정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딱 안고 있고 어 이게 대체 뭐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구요? 약간 이런 느낌 안나 샤니아트 오 하고 루이스 어머니라고? 어? 강인한데? 어머니가 벌크업을 좀 많이 하신 느낌 캐롤 어머니 어머니는 역시 강하다 이상형 월드가 어머니를 또 이상형으로 둘 순 없잖아요 하니까 안나 샤니아트로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표정이 되게 뭔가 좀 처연하다 이거죠? 뭔가 씁쓸한 그런 표정인데 오 아포니아 이름이 오 뭔가 성녀 그런 서타일에 느낌 뭔가 수녀 같기도 하고 어서오세요 약간 요런 느낌의 그런 서타일일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예쁘네요 아포니아 나비 컨셉 같기도 하고 여기 옷이 이렇게 탁 뭔가 그냥 비늘 모양인게 이쁘다 이 캐릭터 예쁘다 태갈공명 지크프리트 카스라나 오 오 오 이런 캐릭터도 있어? 오 만약에 원신 원신의 저기 뭐지? 단장 바르카 대단장 맞아 뭐가 어울리는데? 바르카 대단장 수염 해가지고 장발 해가지고 오 멋있는데?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 약간 태갈공명 오 근데 이 캐릭터 너무 예쁜데? 제갈공명 약간 그런 느낌인건가? 태갈공명? 아 약간 고르기 어렵다 요 캐릭터도 예쁘고 이 캐릭터도 되게 매력이 있어 제갈공명의 별명은 와룡이라고요? 아 와룡 싫어 와룡 싫어 아 근데 이 캐릭터 예쁜데? 싫은데 올리고 싶다 점수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게임 같기도 하고 이게 일러스트가 예 이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음 클라인 델타 얘는 뭔가 안대를 끼고 있네 이런거 보니까 뭔가 실험실에서 근무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록색 예 저기 뭐야 서양에서는 초록색이 빌런의 상징색이죠 살짝 삐뚤어졌을 것 같기도 해 독을 쏜다고요? 독같다 음 그런 느낌 핑크 머리 좋아하는데 이쪽 아 SD 떨어뜨리고 싶은데 여기가 좀 더 장발 같아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칼파스 남깬가? 아우 아 저런 이렇게 퇴폐미 있는 캐릭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여기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근데 왠지 가면 너머로 뭔가 잘생김이 보이는데 뭐지? 나의 촉이 말하고 있어 왠지 목소리가 잘생겼을 것 같아 설마 여자는 아니겠지? 이런데 아 이름이 좀 아 이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라이덴 메이 그리세오 라이덴 이면은 잠깐만 아 원신의 라이덴 쇼군과 그 약간 저긴가 이세계 쇼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아 근데 여기는 되게 똘망똘망하게 생겼구나 원신 쪽에서는 무념 단절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무념 단절 하하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야 어 되게 살아있는 캐릭터네 근데 이 캐릭터는 뭔가 아 비밀스러운 캐릭터 같고 이 캐릭터는 좀 뭔가 발랄 것 같아서 나는 이쪽 아 웬디 와 이 표정 진짜 매력적이다 와 라그나 로드브로크 되게 평범하네 이거 이 사람 약간 단명하는 상인데 뭔가 단명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딱 연구복 딱 있고 있고 목폴라에다가 살짝 머리가 살짝 비대칭으로 살짝 있으면서 뭔가 눈빛이 되게 선한게 주인공에게 도움을 좀 많이 줄 것 같고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주는데 이게 뭔가 어떤 이벤트에 휘말려가지고 죽었을 것 같아 뭔가 이 이 개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 배경이잖아요 뭔가 아련하고 저기 하잖아 그런 느낌이 어 회상씬에 한번 나올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목폴라 이쁜 사람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 어 그래서 저는 좀 더 개성이 있는 웬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까 이렇게 약간 비슷한 이런 황금색 장발 스타레일의 공식 방송에 보지 않았나 아 나 이 캐릭터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안 들려줘 쿠쿠리아 어 이분은 굉장히 아 아 아 마우스 조심해 오토 아포칼립스 이 헤어스타일은 그거 아냐 이거 만약에 여캐였으면은 엄마 헤어스타일인데 주인공이 엄마 헤어스타일인데 남캐가 이렇게 비대칭 장발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아 또 이런 캐릭터는 처음 봐서 근데 이런 캐릭터가 좀 약간 그런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었잖아요 묶었으면은 일단 겉으로 외향적으로는 좀 뭔가 부드러워 그렇게 막 왁왁왁왁하지 않아요 뭔가 부드러운데 묶지 않았더라면 좀 약간 냉철미가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이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좀 뭔가 냉철해 보이고 부드러움 속에서 느껴지는 뭔가 어 그런 위험한 스멜이 어 그런게 좀 나네요 뭔가 표정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근데 약간 머리가 되게 똑똑해 보인다 이 캐릭터는 약간 좀 상위계층에 있을 것만 같고 이런 크레바트라고 하나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 다 보니까 장갑도 다 끼고 있고 약간 지도자층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캐릭터 에덴과 레이븐이라 아 저는 음 저는 일단은 무조건 장발 저는 긴 머리가 좋습니다 알비트 메이 박사 박사 어 박사인데 약간 똑똑한 젊은 여자 박사인데 뭔가 그 실험실을 도망갈 것 같은 관상이다 뭔가 실험을 하다가 어? 자기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탁 발견을 하고 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도망갈 것 같아 관상 머리 관상으로 모아 이 안경 딱 하면서 안경이 번쩍 하면서 내가 이런 실험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럴 것만 같은 뭔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 그런 관상이네요 아 얘는 지나가는 그런 캐릭터 같은데 얘는 약간 수다쟁이일 것 같아 수다쟁이인데 약간 새침할 것 같다는 아 여기가 좀 더 비중이 있어 보인다 메이 박사 캐롤 페퍼 브로니아 자이치 야 이 캐릭터는 정말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자유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여기 스케이트보드 있는 거 보니까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약간 인싸형이네 딱 보니까 이아이 음 성격이 일단 되게 좋고 뭔가 사연이 뭔가 심하게 있어 보이죠 오히려 사연이 있어 보이는 적은 이쪽 암울한 사연임이 있을 것만 같고 회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치고 사연이 없는 캐릭터는 없어 근데 눈빛이 뭔가 슬퍼 보이잖아요 얘 되게 성격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어딘가 뒤틀려 있을 것 같아 뭔가 과거에 뭔가 어린 시절에 뭔가 뭔가를 겪어가지고 뭔가 오해를 사고 있을 것만 같아 왜 그 우리 고대 아 고대가 아니라 고전 명작 있잖아요 저기 뭐야 편견 같은 걸 좀 가지고 오만도 좀 가지고 있을 것만 같아 근데 이런 캐릭터가 또 나중에 또 개과천선 할 수는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근데 트윈테일이어가지고 음 좀 그렇게 막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디틀린 선역의 캐릭터 브로니? 니는 뭐야? 어 츤데레 느낌도 있었고 아까 개의 다른 버전인가? 뭔가 개구장이 느낌이 있잖아요 츤데레 느낌 하! 하! 이렇게 하면서 다 해줄 것만 같은 무라타 히메코 아 이 캐릭터는 아 뭔가 스승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선배나 스승님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의 포지션이 있을 것만 같고 반묶음이야 포니테일이야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케어를 잘 해줄 것만 같은 성격 좋은 선생님 멘토 같은 느낌이네요 해봤냐고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친구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 일러스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 왜냐하면 여기 이제 눈과 코와 입과 이 비율이 살짝 좀 길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이렇게 세로 길이가 길면 좀 약간 나이 들고 이렇게 세로 길이가 좀 짧으면 어려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비례상으로 봤을 때 좀 좀 연령이 좀 있어 보여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아니겠지 음 일러스트가 갑자기 다이루크가 생각나는데 정의로울 것 같은 캐릭터 같다 되게 되게 정의로워 보여 이 캐릭터 무라타 히메코 이거 뭐야 그레이 서펜트? 뭐지? 까마귀가 생각나 어 근데 이 캐릭터 이쁘다 나쁜 캐릭터처럼은 안 보이는데 아 근데 실험체 어때 나중에 뭔가 한 번은 도와줄 것만 같은 악역? 약간 스나이퍼형 재질인데 나랑 몇 번 부대끼다가 한 번은 어? 뭔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것만 같은 걸어넣기 어? 빚은 갚았다! 맞아 맞아! 어 그래! 빚은 갚았다! 가라! 한 번만 봐주겠다! 약간 그런 느낌 지난번에 진 빚은 이걸로 다 갚았다! 그럴 것만 같은 그런 뭐 혼자 멋있는 거 다 할 것만 같은 그런 캐릭터 근데 SD 캐릭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예쁘네요 아인슈타인! 테슬라 억쟁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잼민 스타일인가? 아 또 이런 캐릭터는 또 처음부터 남자예요 진짜 남자인 거 같기도 하고 야의 카슴이 평행색의 사쿠라 평행색에도 있어? 아 뭔가 여우 같은 특징이 있는 게 인자 스타일 아 원신의 미코가 맞다고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외형도 여우 가면에다가 미코랑 비슷한 성격일까? 아니야 근데 미코랑은 좀 다를 것만 같아 뭔가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고 샤샥 샤샥 하고 끝낸 것만 샤샥 후카 야 이거 안경 캐릭터는 무조건 이 그 약간 클리셰가 있죠 선역이야 아 근데 얘는 좀 뭔가 그런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무술 이렇게 전수하는 그 집단에 딱 있을 것만 같은데 무술 선생님? 선생님? 학생 처럼은 안 보여 근데 따위 그거 왜 거기 있어? 호요버스 사장 오너케라고? 뭔가 선생님 같지 않아? 뭔가 기술을 전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학생 같은 설탕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 담윤 꽉 담윤 입과 이 이 꺾인 손가락이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그만 티를 덜 내달라고? 아니야 선생님 맞음? 선배? 자칼 개머리 이 캐릭터 진짜 예쁘다 약간 수메르에도 이런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다 흑발의 그만 약간 세련되긴 했는데 약간 클리셰를 벗어난 캐릭터여가지고 잘 모르겠네 이 캐릭터라고 해서 예쁘네요 호요버스 사장 자켓? 잠깐만 어? 이 흰색 머리가 혹시 그 흰색 머리? 아 그런 거였음? 아 이제 보니까 약간 아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약간 주름도 있고 약간 그런 거였어? 헉헉헉 아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 스타레일에도 웰트가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었죠 아 되게 츤데레는 아니고 그냥 성격이 좀 별로 안 좋을 거 같아 되게 고지식하고 되게 딱딱하고 되게 정없어 보이고 되게 그래 보여 아라이탐과 뭔가 일직선상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야 피 한 방울 안 날 인간미 없는 아 오히려 아라이탐 쪽에 인간미가 좀 더 있을지도 여기는 진짜 예외는 없을 거 같은 그런 진짜 고지식의 끝판왕일 거 같아요 야에린 약간 요런 눈망울에 핑크색 머리 이런 눈썹에 꺾임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 좀 뭔가 암 걸릴 거 같은 그런 캐릭터야 보고 있으면 자기 혼자 선역이란 선역은 다 맞고 있을 것만 같아 어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답답한 거지 바람쾌 맞아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여기에 뭔가 갇혀있는 이런 구도하며 이 눈썹에 꺾임 하며 억울한 표정 하며 나는 죄가 없어 약간 이런 손동작 하며 어 바보같이 너무 착해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답답할 거 같아 너무 귀엽게 예쁘게 생겼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면은 뭔가 눈치 없는 여자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 예쁘긴 해 야에린으로 하겠습니다 아 미친 어 이런 캐릭터 너무 매력적인 거 같아 아 얘는 우리 편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눈에 잔잔한 광기가 있어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아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냥 뭐 내 맘대로 산다 이런 캐릭터인 것 같고 어 이 캐릭터는 아 SD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약간 박사 느낌의 캐릭터인가 맑은 눈에 광인 광인 정도는 아니지만 어 이 검은색 손톱에서 느껴지는 중2스러운 아 근데 중2는 아니고 한 중3스러운 느낌이네요 어 근데 이 캐릭터 예쁘다 음 어 이런 느낌 좋아해요 어 자기 흥미 위주로 막 움직이고만 같고 어 야 여기는 It's 쇼타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인형 어서 오세요 지금부터 데스매치를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 아 얘는 그냥 뭐 딱히 뭐 감정이 있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 막 그냥 여우 커서 그 왜 서커스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막 시작할 것만 같은 아니면 어떤 중개인 어떤 게임 같은 걸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아 지금 보시는 코스네 어떤 어떤 코스이면서 어떤 특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뭔가 중개를 할 것만 같고 메비우스? 근데 이 캐릭터 예쁜데? 근데 이거 되게 독특하다 뭔가 왕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 같은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거 보니까 박사인가? 근데 박사치고는 의상이 어찌 이래? 아 약간 그런 거구나 박사는 아니야 의상이 이렇게 박사치고는 오프셜도는 좀 그래 그래서 이 실험실의 어떤 실험 개체거나 어떤 실험으로 탄생한 뭔가의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게 뭔가 왕관을 쓰고 있어서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할 것만 같은 여왕의 기질이 있을 것만 같아요 의사? 의사처럼 안 보이는데 근데 되게 뭐 얼굴은 되게 순수하게 생겼는데 안관이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고 이 헤어스타일 컬 아 그리고 녹색이네 아 녹색 헤어스타일? 근데 여기 뭔가 이 안광이라고 하나요? 잘 안 보이잖아 성격은 약간 침울하거나 그렇게 막 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조용하거나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팍팍 돌면은 되게 저기 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 캐릭터 코스마 뭐지? 어떤 캐릭터지? 코스마 라일 클로디 되게 옷을 입다 말았네 얘네 아니 뭐 옷을 뭐 어디 자다가 대충 어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벨트 대충 메고 이렇게 딱 나온 것만 같은 그런 이 눈동자 하며 약간 동물의 뭔가 기질이 있는데 이런 발톱 이런 거 하며 약간 개과의 그런 야수화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약간 노란색과 초록색, 검은색 뭔가의 갑주 같은 것도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고 남캔가? 이 캐릭터보다는 이 캐릭터가 나고 아 엘리시아 음 오 이소상 아 근데 나 이 캐릭터인데 의상이 다른 이 캐릭터를 TV 광고로 보긴 봤어요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 이 캐릭터 되게 예뻐 어 여기 이소상 근데 얘도 되게 예쁘다 어 여기는 좀 뭔가 두루두루 뭔가 친할 것 같고 여기는 약간 미코 같은 여기가 약간 미코 같은 스타일일 것 같고 헤어스타일 되게 독특하네 예쁘다 어떻게 잘 만들었지 고르기가 어렵네요 엘리시아 근데 이름이 이소상이야 여자 행추 같을 것 같아요 되게 언니 같은 느낌이 있는데 누나 누나가 더 몇 안 되는 정상인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정상적으로 보여 근데 사실 이쪽은 정상과는 약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때 미모에 약간 올인을 해가지고 성격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뭔가 되게 낙천적일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짓는 거 하며 이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는 게 정말 매사에 긍정적이고 음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이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약간 그런 느낌 어 다 될 거야 걱정하지마 이런 느낌 괜찮아 뭐가 걱정이야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캐릭터는 정상적인 거처럼 뭐야 갈색 머리에다가 이상형으로 봤을 때는 어 돌려가게 잘할 것 같다고요? 어 그래 어 약간 쿡 찌르면 남이 아플 것 같은 얘기를 웃으면서 잘할 것 같아 어 하하하 그렇구나 어 어머 어머 미안 어허허 이러면서 할 말 다 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어 근데 이 캐릭터 다른 의상 나오는지 모르겠다 다른 의상이 되게 예뻤는데 아 어떡하지 얘를 올려 말어 근데 이 캐릭터도 예쁘긴 해 근데 핑크몰이 못 참는데 아 이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뒤에 미시메이 백제레 뭐야 제레가 여러 종류가 있어? 백도 있고 흙도 있는 거야 약간 천사와 악마 그런 느낌인가 얘는 이제 좋은 말 해주는 거죠 옆에서 어머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근데 흙제레는 뭐라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둘이선가 뭔가 싸울 것만 같은 쌍둥이 그런 느낌 몰라 그게 쌍둥이인지 이중인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얘는 좀 성격이 좋아보고 아까 걔는 검은색이랑 빨간색이었나? 걔는 별로 성격이 안 좋아보이는 미시메이 이름이 미시야? 얘는 뭔가 이렇게 학교 같은 데가 있다면 학생회에 있을 것 같은 재질 아니에요?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을 돕는 그런 느낌 뭔가 긴 머리에 차분한 느낌에 앞머리가 착 이렇게 일자로 착 있는 느낌이 그리고 뭔가 소매도 단정하잖아 칼 커트 뭔가 되게 단정하고 바른 캐릭터 이쁘긴 하네 장발 좋습니다 베나리스 티미도 큐트 이거는 인게임 같고 이거는 웹툰 같기도 얘는 의상이 너무 단순해 얘도 그렇게 비중 있는 캐릭터는 아닌가 보다 얘는 뭔가 처진 눈이네요 처진 눈과 올라간 눈 얘도 뭔가 돌격대 느낌보다는 약간 서포터 느낌이 강한데 내가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없긴 하다 얘들 음 어떤 캐릭터냐면 저는 장발로 하겠습니다 장발 아 이제 나왔던 애들 다 나오는구나 둘 다 특징이 안 보이죠 뭔가 그런 개성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얘네는 뭔가 어깨 견장이라든가 트윈테일의 리본 반쯤 찍혔던 눈 이런 개성이 있는데 아까 얘는 좀 많이 없었어 케빈 카스라나 표정에서부터 자기만의 신념이 뚜렷하게 보인다 딱 보인다 그쵸? 이렇게 딱 굳은 입에서 딱 느껴지는 베넷 같은 느낌보다도 장신 남캐에서 오는 비중이 느껴져 고집샘 애니메이션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 주인공보다는 동료 같은 느낌? 보통 주인공은 성장형 캐릭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성장형 캐릭터는 아닌 건데 이미 완성형 캐릭터인 거죠 동료 중에 좀 차가운데 좀 자기 맛 멋대로 지 멋에 사는 캐릭터 이게 이누야샤로 치면 약간 셀쇼마루 같은 캐릭터 원신으로 치면 다이루크 같은 캐릭터 자기만의 그런 고집이 있는데 데인슬레이프? 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완성형 캐릭터인데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고집으로 움직일 것만 같은 그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뭔가 설득이 안 돼 귀를 닫고 살 것만 같아 옛날 사람 꼰대 꼰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타협이 좀 잘 안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외모가? 왜냐하면 이 깃을 세우고 있잖아 절대 느슨한 관상이 아니야 딱 깃을 딱 세우고 있는 것부터 보니까 뭔가 있어 이 캐릭터 이 캐릭터는 좀 어리다 오히려 성장형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가 어리니까 성장형 캐릭터로 싹 잘 될 것 같긴 한데 아 얘가 좀 더 성인 역해였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음 아 근데 이거 얘 보니까 약간 되게 단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아 근데 도서관 치고는 의상이 너무 화려한데? 예술가야? 아 예술가면 음악 관련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다 음악가 그런 느낌 음 이 캐릭터가 더 예쁜 것 같다 왜냐면 왜 음악가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 뭔가 망사 느낌이 있잖아요 그 외에 바이올리니스트나 뭐 첼리스트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 되게 드레스한 그런 의상 같은 걸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술가라고 하니까 뭐 딱히 떠오르는 거는 뭔가 음악을 할 것만 같은? 음 첼로? 어울린다 어울려 왜냐면 여기가 살짝 드레스 풍이 느낌이 나잖아요? 하니까 뭔가 아래쪽은 치마 같은 나 상상해서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치마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골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싹 말려 있잖아요 뭐 머메이드 핏 맞아요 여기 싹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이런 옷들이 있으니까 뭐 이게 이게 질질 끄는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쁘네 이 캐릭터 아 이게 이렇게 붙네 성녀 컨셉이 두 명이 이렇게 붙어버리네 수녀? 성녀? 여기가 수녀고 여기가 성녀 스타일인가? 둘 다 예쁘네요 둘 다 내 스타일이야 공알 눈나? 근데 여기는 이 의상이 되게 나비가 연상이 된다 왜 귀멸의 칼라를 보면은 신호부 나비 의상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런 게 나중에 쫙 펼쳐질 것 같은데 예쁘다 이거 뭔가 이 나방의 날개 같기도 하고 갈라진 게 이거 신호부 히올인가? 뭐 그런 게 막 딱 원상이 되는데 이 캐릭터도 장발인가? 머리가 안 보이네 목소리가 상상이 가고 이 캐릭터는 엘리누어 샤니아트? 수녀원이나 종교 집단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성녀 포지션인데 혹은 성녀 지망생이거나 혹은 약간 괜히 정의로워가지고 좀 뭔가 대들다가 성녀 지망생은 뭐야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높았더라면 머리에 뭔가 장신구들이 돈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의상도 약간 심플하단 말이죠 강단이 있어 보이네 각진 눈매가 자기 할 말 다 하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약해 보이진 않네 보통 성녀는 신한테 선택되는 설정이 아니었냐고요 성녀 따까리 따까리 처럼은 안 보이고 좀 뭐랄까 좀 주체적인 근데 성녀라고 하기에는 좀 디테일이 좀 많이 이게 웹툰 느낌이라 그런가? 따까리? 아니 그러면 딱 아니야 근데 좀 약간 눈매가 눈매가 따까리처럼 안 보여요 성직자 성직자인데 따까리처럼 안 보이고 그러니까 중간계 그러니까 이 사람 위에 누군가가 또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고위직은 아니야 이 사람 위에 뭔가 누군가가 있어 보여 어? 이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됩니다 원리 원칙대로 뭔가 행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아 근데 이 캐릭터는 되게 심오하게 생겼어 이 캐릭터가 오히려 성녀에 걸맞는 캐릭터가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약간 요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는 너무 감정이 없어 보이잖아 시선이 아래쪽에 뭔가 고정이 돼 있는 게 뭔가 딱히 뭔가 죽은 눈에 감정이 안 보이는 의상은 아름다운데 저는 이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리더형이냐 아니면 도금여단 느낌이냐 아 근데 너무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 요즘에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면 이렇게 너무 선하게 생긴 캐릭터들은 왜 진격의 거인에 보면 아르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르민이는 금방 죽진 않았는데 선역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모르겠어 너무 착해 보여 이런 캐릭터들은 나중에 흑화를 할까? 모르겠어 아 요즘에는 너무 바리에이션이 많아가지고 아르민 죽다 살았다고요? 아 죽다 살아날 수도 있겠네 한 번의 인생의 고비는 맞이할 것만 같다 혹은 이런 캐릭터들이 주인공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가 이 캐릭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공의 그 뭐야 그 정신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뭔가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 아 그런 거에 뭔가 희생될 것만 같아 희생양 캐릭터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 각성 재료 아 근데 뭐 죽이기야 하겠어? 과거 시절이면 나중에 아 나중에 또 어른 버전이 나오나 보다 뭐 모르겠다만은 아 주인공한테 쓴소리도 많이 해줄 것 같다 아 이 캐릭터는 근데 매력적이야 난 자칼 아 SD보다는 흑하 아 이쪽 근데 얘는 왜 금방 죽을 것 같지? 여기가 팔이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걸까? 이 장면이 위태위태 보여서 그런가? 얘 약간 주인공 재질 얼굴이야 표정이 일단 풍부하고 감정 있는 인공지능 실험체 메이박사 얘는 뭔가 이렇게 조각을 들고 있는 게 큰 역할을 지니고만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보통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큰 비밀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딱 자기만 알고 있다가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세상에 뭐뭐뭐가 발동되고 만 거야 그것이 결국엔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다치고 와가지고 팔 하나 딱 붙잡으면서 결국 그것이 작동되고 만한 것인가? 이러면서 그게 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열쇠를 중요한 열쇠를 이 캐릭터가 딱 할 것만 같은 그런 캐릭터 네 개의 수정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누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개 누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개는 내가 봉인을 했는데 어머 어쩌고 저쩌고 약간 그런 느낌 딱히 도움을 줄 것 같진 않아 비밀을 혼자 알고만 있을 거야 사원의 구수 쪽 아 나 이 캐릭터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캐릭터 예쁘네 난 이 캐릭터 아 얘가 진짜 악당같이 생겼는데 어깨 장식이 쉽지 않네 흉부와 이런 자세 짓궂은 캐릭터일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긴 한데 궁금하긴 하네요 목소리 잘 생겼을 것 같은데 로스바이스 이 보라색이 뭔가 되게 우아해 보인다 한송검이야 예쁜데 여캐가 더 예쁜 것 같아 이 금장 장식이 있는 게 얘도 좀 뭔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난 이 캐릭터 웬디랑 태갈공명 얘는 근데 제갈공명에도 연상이 돼서 아 얘는 되게 똑똑할 것 같다 똑똑한데 별로 나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부채를 이렇게 착 하면서 그냥 말만 떠들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같아요 아니야 진격해야 돼 카라 뒤에서 뭔가 조종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에 싹 나타나서 젓가락 얹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여기까지면 그래 충분히 다 했어 이러면서 뒤에서 패링할 것 같다고 와룡 마지막에 딱 중요한 순간에 시녀들 거느리고 딱 나타나가지고 딱 뭐 이렇게 막 한마디 할 것만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웬디 되게 흉포하게 날뛸 것만 같다 뭐 한 연구실 하나를 폭발시키거나 막 미쳐 날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지금 막 거의 눈이 지금 돌아있는데 아 이 캐릭터 좀 풀샷으로 보고 싶네 아 크크크 겨우 이 정도냐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예쁠 것 같긴 한데 이 캐릭터가 더 예쁨으로 여기가 좀 더 자주 나올 것 같아 바람 캐릭터 아 야 둘 다 학생회장 재질인데 아 여긴 약간 기사단장 같기도 하다 여기는 되게 활동가 재질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약간 지략가 재질이야 아 여기가 좀 더 예쁜듯 눈이 좀 뭔가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게 코슴바 시구라 시구레키라 여기는 리본으로 가겠습니다 리본으로는 아 나 여기네 여기 어 누나 누나 얘도 아까 그 빨간머리 빨간머리 선생님, 친구, 선배 그런 느낌의 언니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많이 줄 것만 같은데 근데 아까 그 빨간머리 친구랑은 좀 다르게 얘는 독설도 할 것 같아요 아까 빨간머리 친구는 그냥 잘 이렇게 성격 좋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얘는 딱 직설적으로 딱 할 것 같고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어 맞아요 그렇게란 느낌 캐릭터 예쁜데 어 눈이 되게 음 점으로 표현이 동공이 되게 점으로 표현 돼 있네 이 캐릭터가 아 나 이렇게 치면 엘리시아지 어 이제 왔어 여기서 어 어려운데 오토 아포칼립스와 야외카스미 예쁜 캐릭터와 좀 잘생긴 미남 잘생긴 미남 느낌 뭔가 지적인 느낌 암살자 느낌인가 아 여기 예쁘긴 한데 아 남캐가 많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얘 약간 밋밋하긴 해 케이프 이거 좀 거슬리네 케이프 아니었으면 저기 했을 텐데 하 야외카스미 테레사 아포칼립스 대 라이덴미 라이덴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성장형 주인공 느낌인데 아니면은 주인공 라이벌 주인공을 성장시킬 수 있을만한 라이벌 느낌 왜냐면 새침하게 생겼거든요 어 성장형 그 잡채 왜냐면 학생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뭐 이런 이런 후드 느낌에다가 되게 프리한 느낌 그리고 이 도검 이런 느낌 포니테 이런 느낌이 얘는 완성형 느낌은 안 나 근데 예쁘다 나 역시 성인 여캔가 아 아 케빈 어려운데 이 데인슬레이프 느낌 괜찮거든요 이거 딱 과묵한 스타일 입도 보고 싶긴 한데 입을 가렸네 데인슬레이프 느낌 좋은데 아 이게 얘가 다른 의상 아 이거 눌러버렸네 아 나는 나는 난 둘로 놓고 나는 이쪽 나는 여기 엘리노 아 와 야 어렵다 야 이거 비슷한 비슷한 느낌에 어렵다 이 캐릭터 아 근데 여기가 좀 더 빌런스러운 느낌이고 여기 일러스트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긴 약간 온화한 느낌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쪽 내일 검은색 내일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쪽 가겠습니다 에덴과 자칼? 자칼은 뭔가 데히야 같은 느낌도 있는데 성격이 되게 좋아보이고 여기는 좀 오셨군요 그러면서 여긴 그런 느낌 안쪽으로 드시지요 여긴 어 왔어 이러면서 아 그래 니가 좋다면 다행이고 아 근데 이 일러스트가 너무 좀 너무 잘 나왔는데 전 이쪽 가겠습니다 컬러 코드가 비슷하다 보라색의 아이보리 헤어스타일 아이보리라고 해야돼? 뭐라고 해야돼? 근데 얘는 뭔가 후방에서 도움을 많이 줄 것만 같은 캐릭터 서포터형 선두에 낯설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디테일이 많다 되게 레벨이 높은 캐릭터처럼 보이긴 하는데 의상이 아쉽네 의상이 얘가 더 예뻐 그래서 얘로 하겠습니다 앰버 약간 주인공 관상인데 팔이 하나가 없고 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에 여기 앉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팔을 고쳐줄 수도 있어 저는 이 캐릭터 하겠습니다 앰버 그곳에선 행복해라 여긴 엘리시야 어? 아 어렵다 의상이 예쁜 친구냐 약간 주인공 느낌의 여자 캐릭터냐 아 근데 얘는 주인공 느낌은 아니야 얘 그대 주인공 느낌이야 얘 그대 예뻐 아 근데 얘 의상이 예뻐 하지만 얘 제갈공명이야 와리옹이 생각나 그럼 어떡하지? 라이덴 메이드 미친 어? 나에겐 결승이나 다름없어 와 이 조합 왠지 얘가 주인공 아니면 한 명의 주인공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셋이서 친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삼총사도 괜찮을 것 같아 엄청난 대진 약간 정의로운 캐릭터와 정의롭지만 뭔가 도전적인 나루토에 비교를 하자면 나루토가 한 명 있어 그리고 얘는 사스케 같은 포지션인 거지 그리고 얘는 아 뭐라고 돼 카카시라고 하기에는 좀 아 그 카카시는 좀 나이가 많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근데 이렇게 둘이서 주인공을 하기에는 둘 다 성격이 좀 약간 드세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친 천진난만한 캐릭터가 한 명 끼워주면 이렇게 삼합이 맞거든요 내가 내가 투니버스를 많이 봤어 보통 이런 애들이 삼합이 맞으려면 천진난만한 누군가가 한 명 있어야 돼 이렇게 나루토 같은 그런 좌충우돌 그런 맹 안에 한 명 있어줘야 돼 그래서 옆에 애들이 하는 거야 얘는 약간 츤데레로 챙겨주고 얘는 사근사근하게 챙겨주고 약간 왜냐면 이 둘이 하면 너무 세거든요 아 근데 둘 다 상상하니까 아 좋은데 아 근데 둘 다 예뻐 아 어떡하지 너무 예쁜데 아 근데 난 사스케 같은 느낌 좋아 나빠 보이진 않아 성격이 아 근데 모르겠어 또 여자 캐릭터니까 왜냐면 여기 여자 여기 나루토 같은 여자 주인공 한 명 있고 이 둘이가 제일 친하고 어 제일 친할 것 같고 얘는 친하긴 한데 약간 덜 친한 나루토의 사이 같은 느낌이랄 거야 얘들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고르기 어렵다 여기 거의 결승전이야 저거 8강인데 벌써 이대진이란 말이야 아 근데 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얘가 좀 더 주인공 같아 정의로워 보이잖아 용맹스러워 보이잖아 이 캐릭터로 하자 아 엘리시아 아쉽네 외모로 봤을 때 거의 저기한데 아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좀 아쉽네 아 일러스트가 너무 예쁜데 여기도 어렵다 두 다 예쁜데 아 그러니까 엘리시아 만약에 그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있었으면 무조건 엘리시아 골랐는데 핑크색 머리였어 얘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솔직히 핑크색 머리가 예쁜데 아 음 얘도 다른 의상이었으면 어땠을까 다른 의상이 있는지 모르겠네 얘 의상은 되게 현대적이다 아 근데 의상이 너무너무 닌자스러워서 저는 눈나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눈나 눈 아 미친 아 둘 다 좋아하는 느낌인데 아 어렵네 이제 보니까 대진들이 근데 얘가 눈매가 있잖아요 얘 눈매가 이렇게 좀 더 사납지 않고 좀 더 온화한 느낌이었으면 얘 주인공으로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얘도 사실 아까 그 라이덴 라이덴 같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뭔가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 친구 아 다 좋다 얘 다 예쁘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 아 저는 이 캐릭터 하겠습니다 아 예쁘네 아 얘가 주인공 관상인데 내가 봤을 때 내 투니버스 짬밥으로 봤을 때 얘가 주인공 관상인데 뭔가 의상이 너무 허전해 그래서 뭔가 아쉬워 하하하하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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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엠버 이름이 허전한가 뭔가 나루토 관상인데 하하하하 딱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얘 시키면은 나 근데 얘 얘로 올릴게요 얘 얘 엠버 야아 4강? 잠깐만 그럼 다른 돼지는 누구지? 아 근데 이 이 멘트가 걸린다 이 훌륭한 실험재료가 됨이 걸린다 남명하나? 죽나? 실험재료가 된다고? 아 이 이 멘트가 걸리네 아 얘 예쁜데 살려주지 아 근데 얘도 왠지 죽을 것만 같아 엠버도 왠지 죽을 것만 같아 하지만 얘로 하겠습니다 하하 어 잠깐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메일을 올려야지 얘가 왜냐면 주인공 같으니까 헉! 난 약간 사스케 느낌 좋아하는구나 하하 사스케 사스케 느낌 좋아하는구나 실험재료 많이 올라왔다고? 결승이야 아 느낌 좋은데 아 이 느낌 얘네들 너무 비슷해 비슷한 느낌이야 사스케 T.S 아 얘 근데 성격 궁금하다 근데 얘도 한 똑똑이 할 것 같은데 얘도 한 똑똑이 할 것 같고 아 얘도 예쁘고 아 근데 긴 머리 얘 야 푼 머리였으면 어땠을까 아 저도 얘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아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 긴 푼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노간 흰색 의상이 마음에 들어 한번 볼까요? 랭킹을 한번 볼까요? 오 야 이거 와 뭐야 이렇게 예쁜 캐릭터도 있었어? 나는 안 나왔는데 야 이거 얘 주인공 관상 얘가 주인공 관상인데 근데 좀 뭐지 좀 쎄한 쎄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 얘도 왠지 주인공 친구일 것 같아 엘리샤 인기 있네 역시 어 흑화 이 캐릭터도 인기가 있네요 이소상 무비우스 아포니아 빌브이 오 남캐도 인기가 있어 근데 아까 실수로 클릭 안 했어도 얘 상위권 올라왔을텐데 흑재래 무라타 우짱 케빈 케빈도 라이덴 베이 오 세실리아 오 예쁘다 오 엘리도 19위야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일러스트가 사기야 너무 예뻐 아 야에 사쿠라 와 미쳤다 이 의상 만약에 이 일러스트 나왔으면 얘 거의 1등 했을 듯 내기 중 어 얘 인기가 별로 없구나 얘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얘 성인캐였으면 인기 많았을텐데 다음에 이거 순위 높은데 안 본 캐릭터 있나 왜 이 캐릭터도 생각보다 인기 있어 되게 독특한 아 이렇게 아 아무튼 좋습니다 아 얘가 주인공이래 이딴 게 주인공? 아 봐 이거 주인공 재질이 있어 표정이 일단 호기롭게 보이잖아요 나루토 재질이야 나루토 재질 얘 성장경 느낌이야 근데 의상이 되게 되게 화려하다 아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붕괴는 안 해봤지만 붕괴 서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봤고요 재밌게 보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어떤 캐릭터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유바 안녕 재밌다 은하 보이 Shang 아멘